표는 사람의 자율신경 1, 2, 3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고요. 자율신경이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기하는 거죠. 가와 나는 각각 척수와 뇌줄기. 뇌줄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간뇌와 연수. 그래서 우리 교감신경은 신경전 이전유론의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전부 척수, 속질.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르죠. 자, 기억은 아세틀콜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선 신경전 이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신경전 이후 뉴런 말단이라고 얘기하면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노르에피네프린이고요. 그죠? 에피네프린 하셔도 되고 뭐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아세틀콜린이잖아요. 어차피 신경전 이전 뉴런은 전부 다 아세틀콜린이지만 그러면 지금 자율신경 1 같은 경우는 신경전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게 아세틀콜린이기 때문에 얘는 부교감신경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연결된 기관이 위잖아요. 소화와 관련된. 그럼 이제 자율신경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의 위치는 부교감이니까 그리고 소화인 위니까 연수가 될 겁니다. 뇌줄기의 연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가와 나가 각각 척수와 뇌줄기를 순서없이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가 뭐가 될 거냐면 척수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척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광에 연결되어 있다 그랬는데 방광 같은 경우는 척수에 연결되어 있어도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또 몰라요. 그러니까 기억이 또 뭘까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2번 자율신경이 신경전 이전유런 신경세포체의 위치가 뭐냐면 뇌줄기입니다. 여기 심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연수겠네요. 그러면 이 2번 신경도 부교감이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기억도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여기도 아세틸콜린이라고 하게 되면 얘도 부교감. 3개 다 부교감이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고요. 간은 뇌줄기 그 다음 기억은 아세틸콜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부교감신경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디귿 5번이 되는 겁니다. 저5번은 계속된 날енного 한 보름을 날아 You can find your belief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